지금 시작하러 가고싶어 지금 시작하러 가고싶어 지금 시작하러 가고싶어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 촬영 먹어야 되네 윤서야 윤서 얘가 집에 없나 야 부르는데 왜 대답이 없어 윤서야 어? 나 불렀어? 어 심부름 좀 갔다와 심부름이야? 어 가서 삼겹살만 원치 사와 아싸 심부름 내가 좋아하는 심부름이다 여기 통 뭐 잊으신건 없어요? 어 쌍겹살만 사오는데 그거 말고 아 그래 아휴 심부름도 해주고 고맙네 착하다 착해 그거 말고 뭐 없어요? 그래 삼겹살 맛있게 구워줄게 아니 심부름까 뭐 심부름까? 원하는게 뭐야 갔다와서 컴퓨터 좀 더 할게요 30분? 1시간! 30분? 1시간! 30분! 1시간! 2시간! 10분! 2시간! 20분! 2시간! 40분! 4시간! 얘들아! 얘들아! 심부름 좀 해! 얘들아! 얘들아! 뭐야 자고 있네? 심부름하고 남은 돈 가져도 되는데 아버님 뭐가 필요하신지요? 어 뭐가 필요하냐면 두부 계란 우유 양파 언니 그거 루즈꺼 있어 왜 까먹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아빠 다시 말해봐 뭐하는거야? 염성노금 오 너 똑똑하다 웬일이냐 아 빨리 말해봐 두부 계란 우유 양파 두부 계란 우유 양파 그걸 좀 그만 잡혀요 근데 넌 심부름하고 남은 돈으로 뭐 할거야? 떡볶이 사는걸까? 꼭 me erst 떡볶이에 친구 들어가 è woo me min 우리 그러지 말고 먼저 사 먹자 언제 샀다가 더 부족하면 어떻게 야 은하 너무 좋게 그리고 먼저 사면은 무거워서 떡볶이 못 먹어 esto смер 내가 떡볶이 맛집을 알거든 따라와 너 어 어어 잘 먹 complain 이제 맛집이나 어? 야 여기에서 홈트 왔냐? 우리 베드쁜데 여기서 충만 괜찮을까? 그래 뛰어 뛰어 아 재밌어 야 우리 이제 사러 가자 혼나겠어 아 더 울고 싶은데 안 돼 우리 나한테 꽤 됐어 그래 가자 뛰어 뛰어 가라 가라 야 근데 뭐 사 그랬더라? 핸드폰 봐봐 어? 왜? 나 핸드폰 없어졌어 에이 누굴 속이냐고 진짜 없었어 야 나 지금 없었어 나 주머니에서 핸드폰 빠질 거 같아 아 나 지갑 빠질 거 같아 우리 여기다 내 쪽으로 놀자 그래 놀이터 뛰어 뛰어 뭐야 없어 어떡해 야 네가 좀 그 놈 좀 찾아봐 내가 이쪽 찾아볼게 알았어 여기 있나? 너 없는데? 새야 거룩한 사람 봤니? 은호 왜 여기서 자고 있니? 넌 누구랑 말하니? 응 깔끔한 사람이었어 ㅋㅋ 응 은소야 아빠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데 사다 주면 안 돼? 알았어 나도 먹고 싶은 거 살게 응 네 건 아무거나 사 와 여기., 이소야jet에 아이스크림 알 poisoning és여 Pacific 니 아 안 돼 무슨 갑자기 외가 퍼 뻥치지 마 아 진짜야 아빠 언니 배 아프다고 뻥쳐 야야야 나 화장실 배 내꺼야 온 거나 사 와 내가 못 미워야 쌤 나 갔다 올게 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이 이선 심부 안 넣다 이게 바로 저에 심으려고 나는 비법 이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볼 수와 언니는 왜 벌써 나왔어? 어 어 근데 내 거는 뭐 사왔냐? 언니 꺼? 언니 꺼는 안 사왔지 배 아픈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그래 아이스크림 배 아플 때 안 먹는 게 좋아 언니 왜 그래 이래서 깨끗 뿌리지 말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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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가 서현TV